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30쪽이죠 제 4장 구화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화절은 앞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죠 자 그럼 함께 보시죠 일단 이번 시간에 배울 핵심 옘문들을 확인해보죠 1. Look at the house on the hill 2. My house is near the school 3. To get up early is good for your health Getting up early is good for your health 구는 영어로 phrase라고 하는데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형용사, 부사,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구의 일반적인 형태를 살펴보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나 대명사 이런 형태가 대다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부정사라고 부르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있고 동사 원형 플러스 ing 이런 형태의 동명사가 구를 이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사와 동명사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종류는 형용사구, 부사구, 명사구가 있는데 말 그대로 형용사구는 형용사의 역할 부사구는 부사의 역할 명사구는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구를 흔히 절과 혼동하는데 구는 절과 달리 주어 동사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것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형용사구에 대해서 살펴보죠 형용사구는 영어로 ask the phrase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를 쓰이는 구를 말합니다 형용사구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명사를 직접 수식할 때는 일반적으로 명사의 바로 뒤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Look at the house on the hill Look at the house on the hill Look at은 뭐뭐를 보다 힐은 명사로 언덕 이런 뜻이니까 On the hill, 언덕 위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해석해 보면 Look at, 보아라 The house on the hill 언덕 위에 저 집을 정리하면 언덕 위에 있는 저 집을 보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on the hill을 살펴보면 언덕 위에 집 이런 식으로 앞에 명사 house를 수식해주고 있죠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치를 살펴보면 명사 house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예문 The books on the desk are mine The books on the desk are mine Mine은 소유대명사로 나의 것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문맥상 My books를 가리키니까 The books on the desk 책상 위에 있는 그 책들은 Are mine 나의 것이다 즉 나의 책들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On the desk라는 구는 책상 위에 책들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명사 books를 수식해주고 있죠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용사구가 명사를 직접 수식할 때는 명사 뒤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형용사구가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경우 말고 보호로 쓰이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This stick is of no use This stick is of no use Stick은 명사로 막대기 Of use는 유용한 쓸모있는 즉 useful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of no use의 형태로 use 앞에 no가 있죠 그럼 소용없는 쓸모없는 즉 useless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죠 This stick 이 막대기는 is of no use 소용이 없다 쓸모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of no use를 보면 이 막대기는 쓸모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어 this stick을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of no use는 이제 주격보호로 쓰인 형용사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사구에 대해서 알아보죠 부사구는 영어로 adverb phrase 이렇게 부르는데 말 그대로 부사처럼 동사 형용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문을 직접 보면서 확인해보죠 near는 전치사로 뭐뭐이 가까이에 뭐뭐이 곁에 이런 말이니까 my house 나의 집은 is near the school 학교 가까이에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near the school 이 구를 살펴보면 학교 가까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동사 is를 수식해주고 있죠 동사를 수식하는 것은 부사니까 near the school은 부사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예문 His house stands on the hill His house stands on the hill Stand는 동사로 서다 이런 뜻도 있고 뭐뭐에 있다 이런 뜻도 있죠 여기서는 뭐뭐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His house 그의 집은 stands on the hill 언덕 위에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on the hill을 보세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언덕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동사 stands를 수식하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n the hill은 부사구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He worked hard with us He worked hard with us He worked hard 그는 열심히 일했다 with us 우리와 함께 정리하면 그는 우리와 함께 열심히 일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with us를 보세요 우리와 함께 일했다 이런 식으로 동사 worked를 수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with us는 부사구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English is not easy to learn English is not easy to learn 런은 동사로 배우다 이런 뜻이니까 English is not easy 영어는 쉽지 않다 to learn 배우기에 정리하면 영어는 배우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is to learn 이 부분을 보면 배우기가 쉬운 이런 뜻으로 to learn 이라는 구가 형용사 easy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은 부사 역할이니까 to learn은 부사구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명사구에 대해서 알아보죠 명사구는 영어로 noun phrase 이렇게 부르는데 명사구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명사 역할을 하는 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명사처럼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입니다 또 대개 부정사 동명사가 명사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보죠 To get up early is good for your health To get up early is good for your health Get up은 일어나다 Be good for 는 뭐 뭐에 좋다 뭐 뭐에 이롭다 이런 말입니다 health는 명사로 건강 이런 뜻이니까 To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는 것은 is good for your health 너의 건강에 좋다 정리하면 일찍 일어나는 것은 건강에 좋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뭘까요 그렇죠 동사가 is니까 is 앞에 있는 것 즉 to get up early 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to get up early 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니까 명사구가 됩니다 그리고 to get 이렇게 to 플러스 동사원형 형태니까 부정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문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어가 to get up early 로 너무 길죠 영어에서는 주어 부분이 너무 긴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인 to get up early 를 문장 맨 뒤로 뺄 수 있습니다 그럼 맨 앞에 주어 자리가 비겠죠 그 자리에다가 to get up early 를 받는 it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결국 it is good for your health to get up early 이런 문장이 완성됩니다 해석해보면 it is good for your health 그것은 건강에 좋다 그것이 뭡니까 to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는 것은 정리하면 일찍 일어나는 것은 건강에 좋다 자 이런 식으로 결국 앞 문장과 같은 뜻이죠 이때 문장 뒤로 간 to get up early 를 받는 it을 가짜 주어라 그래서 가주어 또는 형식적인 주어라 그래서 형식 주어라고 하고 문장 뒤로 간 to get up early 를 진짜 주어라 그래서 진주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죠 to get up early 같은 부정사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에 그 길이가 너무 길면 문장 맨뒤로 빼고 주어 자리에 가주어 it을 써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동명사에 의해서 유도되는 명사구의 예를 보겠습니다 getting up early is good for your health getting up early is good for your health 방금 앞에서 살펴보았던 투부정사가 쓰인 문장 to get up early is good for your health 이 문장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일찍 일어나는 것은 건강에 좋다 이런 말이죠 여기에서 동명사가 쓰인 getting up early 도 문장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니까 명사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것보다는 가주어 it을 쓰고 투부정사를 문장 뒤로 돌리거나 혹은 주어 자리에 동명사를 쓰는 것이 더 일반적인 표현이라는 점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문을 보죠 To speak English is not easy To speak English is not easy easy는 형용사로 쉬운 이런 뜻으로 어려운 difficulty의 반대말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To speak English 영어를 말하는 것은 is not easy 쉽지 않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도 to speak English 라는 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역시 명사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to speak 즉 to plus 동사 운영이니까 부정사죠 이 문장도 주어인 to speak English 를 문장 뒤로 돌리고 맨 앞 주어 자리에 it을 써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It is not easy to speak English It is not easy to speak English 이렇게 되겠죠 역시 it은 가 주어 문장 뒤로 간 to speak English 가 진조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어 자리에 쓰인 부정사 to speak English 대신에 동명사를 써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Speaking English is not easy Speaking English is not easy 자 여기 Speaking English 도 주어 역할을 하니까 명사구가 되죠 지금까지는 명사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를 배웠는데요 다음 예문에서는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I want to go to high school I want to go to high school want to 동사 운영하면 뭐뭐 하기를 원하다 뭐뭐 하고 싶다 이런 뜻이니까 want to go 가고 싶다 이런 말이겠죠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I want to go 나는 가고 싶다 to high school 고등학교에 즉 나는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to go to high school 이런 구가 고등학교에 가는 것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want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명사구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명사구가 보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to see is to believe to see is to believe believe는 동사로 믿다 이런 뜻인 거 다 알고 계시죠 to see 보는 것은 is to believe 믿는 것이다 즉 보게 되면 믿게 된다 이런 말인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즉 백번 들어봐야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부정사가 두 개나 쓰였어요 바로 to see와 to believe인데요 to see는 주어로 쓰인 명사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to believe는 어떻습니까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즉 to see equal to believe 이런 식으로 주어 to see를 보충 설명하고 있으니까 보호로 쓰인 것이죠 역시 명사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을 동명사를 써서 표현해 보면 seeing is believing 이렇게 됩니다 자 의미는 부정사가 쓰인 to see is to believe 와 같은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구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자 구는 그 하는 역할에 따라서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뭐 이것은 명사구다 이것은 형용사구다 뭐 이것은 부사구다 이렇게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문장이 나왔을 때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 책 31쪽이죠 이 절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핵심 문장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은 영어로 close라고 하는데 문장의 일부분으로 그 자체에 주어 플러스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어군 즉 말의 모임을 말하죠 간단히 말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어떤 문장의 일부분이 되는데 그 안에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말의 예를 들어보면 나는 그가 춤을 잘 춘다는 것을 안다 자 이런 말에서 보면 그가 춤을 잘 춘다는 것은 전체 문장의 일부분이죠 자 그리고 그가 춤을 잘 춘다 자 이런 식으로 주어인 그와 동사인 춘다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절이라는 것이죠 절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등이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2장에서 잠깐 배웠어요 중문에 대해서 배울 때 등이접속사로 문법상 대등하게 연결된 절을 등이저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하죠 자 그리고 주절과 종속절이 있는데 주절은 문장의 중심이 되는 절을 말하고 종속절은 주절의 종속화는 관계에 있는 절을 말합니다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등이저에 대해서 알아보죠 등이저은 대등절이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등 위 즉 그 위상이 똑같은 대등한 절을 말하죠 등이저은 등이접속사 and but or for so 이런 것들로 문법상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는 절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자 무엇이 대등하다는 것인지 실제 예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number one he likes oranges but i like apples he likes oranges 다른 절이 없어도 하나의 완전한 의미가 통합니다 자 이렇게 다른 절에 종속되지 않고 서로 대등한 절을 등이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but처럼 등이저을 연결하는 접속사를 등이저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등이저 접속사 and로 연결된 등이저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he is a teacher and i am a student he is a teacher he is a teacher 그는 선생님이다 and 자 그리고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정리하면 그는 선생님이고 나는 학생이다 이런 말이죠 이 문장도 역시 he is a teacher라는 절과 i am a student라는 절이 등이저 접속사 and로 연결된 것이죠 서로 문법적으로 종속관계가 없으니까 등이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주절과 종속절에 대해서 알아보죠 주절은 문장이 중심이 되는 절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종속절은 주절에 종속하는 관계에 있는 절을 말한다 그랬죠 종속절은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데요 명사 역할을 할 때는 명사절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형용사절 그리고 부사 역할을 할 때는 부사절 이렇게 부르죠 자 먼저 종속절이 명사절로 쓰이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종속절이 명사 역할을 할 때 명사절 이렇게 부르는데 영어로는 noun close 이렇게 하죠 관계 대명사 what 접속사 that if 혹은 whether 간접 의문의 의문사 등으로 유도되어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는데요 자 어떤 말로 유도된다 이 말은 간단히 말해 그 말로 시작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절은 간단히 정리해 보면 관계 대명사 what 접속사 that if whether 간접 의문의 의문사 등으로 시작하는 절인데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인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예문을 보죠 여기 what은 무엇 이런 뜻이 아니고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로 뭐 뭐 하는 것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said는 말하다 say의 과거형이니까 what is said 그가 말한 것은 is true 사실이다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서 what is said를 살펴보면 what is said 즉 그가 말한 것 자 이것만 가지고는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종속절이 되는 것이죠 자 동사가 is니까 주어는 what is said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하니까 what is said는 명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접속사 that로 유도되는 종속절이 나오는 예문을 보겠습니다 Honest는 형용사로 정직한 이런 뜻이니까 I think 나는 생각한다 That he's honest 그가 정직하다고 정리해 보면 나는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인데요 자 that are 한번 보세요 that he's honest라는 접사 that로 유도된 절이 동사 think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역시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that he's honest 즉 그가 정직하다는 것 자 이 말만 가지고는 완전한 문장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종속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if나 whether로 유도된 명사절을 보죠 Do you know if he is strong? Do you know whether he is strong? 여기 if는 만약 뭐뭐라면 이런 뜻이 아니고 whether와 같은 뜻으로 뭐뭐인지 어떤지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strong은 형용사로 강한, 힘센, 튼튼한 이런 뜻이니까 Do you know? 너는 아니? if 혹은 whether he is strong? 그가 힘이 센지 어떤지? 정리해 보면 너는 그가 힘이 센지 어떤지 아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if he is strong 혹은 whether he is strong을 보면 동사 no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죠 역시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I know that the earth is round earth는 명사로 지구란 뜻인데 주로 the earth 이런 형태로 많이 쓰이죠 자 그리고 round는 형용사로 둥근, 원형의 이런 뜻이니까 I know, 나는 안다 that the earth is round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정리해 보면 나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도 that ear, 즉 that the earth is round가 동사 no의 목적의 역할을 하고 있죠 역시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The important thing is how we live The important thing, 중요한 것은 is, 뭐뭐이다 How we live,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문사로 시작하는 how we live라는 절은 주어인 the important thing을 보충 설명하는 것이죠 즉 the important thing equal how we live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문사로 시작하는 절이 보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종속절이 형룡사 역할을 하는 경우 즉 형룡사절로 쓰이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형룡사절은 영어로 as tip close 라고 하는데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로 유도되는 절로 그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룡사의 역할을 합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자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아직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시죠? 자 여기서는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여기 who는 누구 자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람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this is the girl 이 사람이 그 여자다 자 어떤 여자인지 who 이하가 설명하죠 who gave me a book 나에게 책을 준 정리해 보면 이 사람이 나에게 책을 준 그 여자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girl who gave me a book 자 여기를 보면 나에게 책을 준 여자 자 이런 식으로 who 이하가 명사 걸을 수식해 주고 있죠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룡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장은 관계대명사 후로 유도되는 형룡사절이 나온 경우가 되겠어요 자 다음 예문 자 여기 위치는 사물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로 쓰인 것이죠 자 그리고 sent는 보내다 send의 과거형이니까 this is the email 이것은 이메일이다 자 어떤 이메일인지 which 이하가 설명하죠 which he sent to me 그가 나에게 보낸 정리해 보면 이것은 그가 내게 보낸 이메일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메일 which he sent me 를 보면 그가 나에게 보낸 이메일 자 이런 식으로 which 이하가 명사 이메일을 수식해 주고 있죠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룡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관계부사에 의해서 유도되는 형룡사절이 나오는 경우를 보죠 자 여기 왜는 언제 자 이런 뜻이 아니고 때를 나타내는 말 즉 the day the time 등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죠 그래서 Sunday is the day 일요일은 날이다 자 어떤 날입니까 when 이하가 설명해 주죠 when we go to church 우리가 교회에 가는 정리해 보면 일요일은 우리가 교회에 가는 날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day when we go to church 자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교회에 가는 날 자 이런 식으로 when 이하가 명사 데이를 수식해 주고 있죠 명사를 수식하니까 당연히 형룡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명사절과 형룡사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부사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사절은 영어로 adverb close 이렇게 부르는데요 부사절은 말 그대로 부사 역할을 하는 절이죠 종속 접속사로 유도되는 절로서 시간, 장소, 양보, 이유, 조건 등을 나타냅니다 양보라는 것은 뭐 노약자에게 양보합시다 그 양보가 아니고 비록 그는 늙었지만 마음만은 젊다 이런 것을 말하죠 그가 늙었으면 마음도 늙는 것이 논리적인데 자 그렇지 않고 마음은 젊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말을 양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종속 접속사인은 after, 뭐뭐 후에 when, 뭐뭐 할 때 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because, 뭐뭐 때문에 if, 만약 뭐뭐라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brush는 동사로 뭐뭐의 솔질을 하다 뭐뭐를 닦다 이런 뜻이고 teeth는 이빨 이런 뜻을 가진 명사 tooth의 복수형이니까 brush wants teeth 이렇게 하면 이를 닦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fter는 접속사 혹은 전치사로 쓰여서 뭐뭐 후에 이런 뜻이고 여기 have는 먹다 즉, is의 뜻으로 쓰인 것이죠 자 그래서 we brush our teeth 우리는 이를 닦는다 after we have breakfast 아침을 먹은 후에 정리해보면 우리는 아침을 먹은 후에 이를 닦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after, year는 아침을 먹은 후에 닦는다 자 이런 식으로 동사 brush를 수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동사를 수식하니까 부사절이 되는데 시간을 나타낸다고 해서 시간의 부사절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음 if는 접속사로 만일 뭐뭐라면 혹은 뭐뭐인지 어떤지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만일 뭐뭐라면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harder는 부사 hard의 비교급이니까 더 열심히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if you work harder 만약 네가 더 열심히 일한다면 you will succeed 너는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에서 if you work hard는 만일 네가 더 열심히 일한다면 성공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동사 will succeed를 수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부사절이 되는데 만일 뭐뭐만 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나타낸다고 해서 조건의 부사절 이렇게 부릅니다 자 아직도 if you work harder가 왜 종속절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설명을 좀 더 해보면 만약 네가 더 열심히 일한다면 즉 if you work harder 이것만 가지고는 완전한 의미가 안되죠 뒤에 무슨 말이 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에 종속된다고 해서 종속절이 되는 것이에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종속접속사 도우가 나옵니다 자 함께 보시죠 도우는 앞에서 배웠었죠 접속사로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뜻이고 푸어는 형용사로 가난한 happily는 부사로 행복하게 자 이런 뜻이니까 도우 대여 포우 비록 그들은 가난하지만 대이립 해플리 행복하게 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도우 대여 포우를 보면 비록 그들은 가난하지만 산다 자 이런 식으로 동사 리브를 수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부사절이 되는데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양보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서 양보의 부사절 이렇게 부르죠 자 여기서 제 4장 구하절에 대한 기본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모든 단어 모든 문장들은 다음 시간에 나와도 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복습을 해둬야겠습니다 자 복습을 열심히 해야지 다음 시간에 김지수 선생님과 함께 수업할 연습 문제도 쉽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저는 다음 문법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